첫 외출에 나섰는데요 한우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고기 사러 가야 돼 고기 사러? 네 네 고기 먹고 싶어? 자, 잠깐 눈 가려봐 아빠가 하나 둘 셋 하면 눈 딱 떠서 봐 잘했지? 자,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? 미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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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신 사러 가어 미사장 미사장 이사차요? 개쵸 하오가 평소에 이사차를 정말 좋아한대요 어디 갈까? 이사차 불러거요 오늘 어디 가고 싶어 하오야? 이사차입니다 하오한테는 정말 큰 이벤트인데 그 이사4달이 챘잖아요 너무 좋아해서 동네 부동산을 좀 다녔어요. 사우를 위해서 직접 발품 팔러 다녔대요. 동네에 사다리차 와가지고 이사하는 집 혹시 있을까요? 어 여기 없네. 없어요 내일? 동네에 이사하는 집을 찾고 있을까요? 어 쓰레기차도 있네. 쓰레기차도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애기가. 아 쓰레기차도 좋아해요?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사다리차로 이사하는 집 혹시 있나 궁금해가지고. 저 마침 딱 한 집이 있어요. 마침 딱 한 집이 있어요? 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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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유 감사합니다. 근데 저 누군지 아세요? 근데 저 누군지 아세요? 그래서 많이 뵙는다. 활동한 지 좀 쉬워가지고. 이름은 이제 개리라고. 이름은 이제 개리라고. 개리 그래 맞아. 개리 안다. 갑자기 사투리 하시면서. 아유 정말 멋있구나. 3년 됐어요. 3년. 개리랑 그 누구 아가씨냐. 아 잠깐만 잠깐만. 아 통증 씨. 엄청 크죠. 가까이 가까이? 천천히 천천히. 저기 있죠. 이야. 이야 이렇게 가까이서. 이야. 너무 멋있다. 너무 멋있대요. 하우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. 아이고 우리 하우. 만빵 1년을 자리 잡았네. 올라간다. 이거 잊어버렸어. 이거 잊어버렸어. 한 눈에 김혜진이 있었어? 응. 이사가 많이 왔어? 아니 안 나 딴 게. 올라간다 가봐. 이렇게 보니까 멋있는데. 어이구. 왓뚜. 우왓뚜. 우왓뚜. 좋아 좋아. 이거 정해주니까. 아빠가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. 몇 층까지 올라갈까? 찡찡까지. 7층? 네. 더 올라가야죠. 너무 많이 올라간네. 많이 올라가네. 나 눈 됐다. 오오오오오오. 나 눈 됐다. 오오오오오오. 난다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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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무 bal!!! 와저씨는, 안녕하셨어요 ㅋㅋㅋ Claudia, 이거 좀 Cle 해............ 아, 현장는 누나맨节 나는 지금 내리도 돼요 지금 현장 감독님이에요, 갑자기? 66 Uk 나에게 안 된다 아 귀여워 신났어 지금 2,4차 보고 왜 이렇게 낙지 끼고 놀게 왜 이렇게 낙지 끼고 놀게 어 삼각형 추워 남지 손가락 넣고 감지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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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지 손가락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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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지를 알아요? 약지를 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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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26개월 맞죠? 나한테 여기 아들쯤으로 올라가는 거야. 그렇지. 작가님 왜 쳐져 작가님은? 아이고 무릎 다 들려있어요. 무슨 용건이 있길래요? 저게 발음도 정확하고 가사도 정확히 하고 있어요. 멍멍. 아니 근데 이사가 이렇게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. 끝나고 짜장면도 같이 시켜먹겠는데요? 아 이제 가자. 더 보고요. 망망. 망망. 이제 가자. 여기 가자. 가까이 가면 안 돼. 가까이 가는 건 아니에요. 가까이 여기잖아. 아빠도 안 가잖아 여기서 뭐지? 누가 보면 여기 입주하시는 분 같아요. 이제 마지막. 이제 마지막. 이제 마지막? 아빠가 근데 가자는 얘기 아니고 끝까지 기다려준다. 게리 아빠가 멋지네요. 이제 간다. 이제 간다. 아빠. 사장님 엄마 도와줬어요? 아니 좀 출출해. 빵. 빵. 아니 사장님까지 챙긴다고. 빵. 이렇게 하면 만 원. 엄마요? 만 원이에요? 엄마요? 엄마요? 개선도 직접 버텨. 만 원이에요? 고마워. 엄마 이쁜인이가 만나서. 옥뚜두두래요 옥뚜두. 옥뚜두두래요? 옥뚜두두래요? 옥뚜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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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도 잘하고요 고생님의 어머니는 다 감사합니다 아빠랑 이사차 보니까 좋았어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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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차